이번 시간에는 XR 인터랙션 툴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XR 인터랙션 툴킷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여 AR 및 VR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구와 프레임워크입니다. 이 도구는 유니티에서 XR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상호작용과 입력처리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수준 구성요소 기반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. 이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는 인터랙터와 인터랙터블입니다. 인터랙터는 사용자의 XR 컨트롤러나 손을 나타내는 가상 객체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됩니다. 인터랙터블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3D 오브젝트나 UI 요소입니다. 인터랙터를 통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잡을 수 있으며 햅틱 피드백도 지원합니다. 인터랙션 매니저는 인터랙터와 인터랙터블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조정합니다.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 및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. XR 인터랙션 툴킷은 또한 사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구성요소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. 또한 캔버스 UI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유니티에서 XR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XR 인터랙션 툴킷은 게임, 교육, 의료, 기업훈련, 공간 시뮬레이션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. 이것으로 XR 인터랙션 툴킷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XR 인터랙션 XR 인터랙션 XR 인터랙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